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.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제 가슴은 무거운 자책과 후회에 입사해 있습니다. 젊음이 넘치던 이태원 거리에서 이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.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. 사퇴 수습에 경환이 없었습니다.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.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.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됐습니다. 결국 피하지 않겠습니다.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.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